안녕하세요. 이산오빠의 양세진 안녕하세요. 윤영준입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파트 들어가는 날입니다 파트는 11일이고요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와 텐션 코드에 관련돼서 저희가 3강에 걸쳐서 27, 28, 29강에 걸쳐서 강의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 저희 왜 갑자기 일본에서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를 배웠는데 다이아토닉도 세븐스가 나왔네요 이거 왜 배워요? 저희가 처음에 다이아토닉도 배웠고 또 치료함도 배웠고 또 그 다음 텐션 코드도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다이아토닉 안에도 3항뿐만 아니라 치료함도 있고 또 텐션 코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음번에 배울 코드진에 곡을 쓸 때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배우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다이아토닉 칠화음은 선생님 칠화음의 좀 있다가 배울 거지만 칠화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한 개씩만 되겠네요 보스 별로 그렇죠. 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코드겠죠 재밌겠다 본격적으로 재밌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페이지 66페이지고요 유닛 60번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는 저희가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가 나왔죠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는 온음계 위로 3도씩 두 번 쌓아서 만든 삼화음이라고 했고요 이거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악보로 1도 첫 번째는 C 메이저 2도는 D 마이너, E 마이너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1도와 4도, 5도는 메이저고 2도, 3도, 6도는 마이너고 7도는 디미니시드고 이렇게 저희가 외웠었고요 이게 저희가 배웠던 다이아토닉 삼화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이아토닉 칠화음은 여기다가 음을 하나 더 쌓는 거겠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쌓으면 되죠 3도 위로 한 번 더 쌓으면 저희가 배웠던 그 세븐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C 다이아토닉으로 표시했지만 이건 모든 메이저기에 가능한 건 거죠 그래서 한 번 살펴보면 저희가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에 3도씩 한 번 더 쌓아서 칠화음을 만들면 두 번째 악보처럼 됩니다 그래서 도미솔 C가 나오고 이거는 그러니까 C 메이저 7 메이저 7이죠 C 코드와 C 메이저와 메이저 7이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2도 화음은 D 마이너와 7음이 만났네요 그러니까 D 마이너 7 3도는 E 마이너와 7음 이제 5음 떨어진 7음이니까 미솔 C에서 E 마이너 7 4도는 F 메이저 7 5도는 G7 6도는 A 마이너 7이고 이제 7도는 마이너 7 플랫 5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디미니시드와 디미니시드와 디미니시드 7이 아니라 디미니시드와 7이 만났는데 그렇죠 디미니시드와 7이 만난 거네요 그러니까 7도는 디미니시드 코드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7음이 포함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쳐진 거고 그럼 좀 분리해서 보면 메이저 7음이 더해지는 도수는 도수는 1도 4도 1도 4도 이렇게 2개고요 나머지 2도 3도 5도 6도 7도는 7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음계 위에 3도씩 쌓아서 이렇게 3개음으로 만드는 게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고 네 4개음으로 음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살짝 긴장하셨었는데 네 저 또 틀린 줄 알았네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서적이나 외국 음악 관련 사이트 보다 보면 걔네들은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 다이아토닉 세븐스인데 우리나라에 특히 코드라는 말로 그냥 다이아토닉 코드 하면은 누구는 트라이어드 얘기할 때도 있고 누구는 세븐스 얘기할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약간 통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세븐스를 말하시는 분들이 뭐 사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것만 말하면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희가 뭐 실용음악에서는 보통 두 가지를 다 사용하니까 무조건 세븐스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생각하고 또 구분해서 말하면 뭐 더 좋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에서는 메이저 세븐이랑 세븐음만 추가되네요 디미니시드 세븐은 추가될 수가 없네요 그게 또 뭐 그 저희가 반음이 미파시도가 반음이 있잖아요 뭐 고차이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메이저 세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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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쉽게 구하는 팁이 있었잖아요 음 네네네 여기 악보에도 나왔는데 67페이지 네 제가 한 번 이건 기억이 나나 네 네 메이저 세븐은 그 쉽게 구하려면 네 어 근음에서 반음 그렇죠 내린 음이 메이저 세븐이었고 세븐음은 그냥 온음 그렇죠 온음 밑에 음을 하면 세븐음이었어요 그게 장칠도 단칠도인데 약간 쉽게 구하려면 그렇게 구해도 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아 나 읽어 나 아직도 기억나 생생해 네 제가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체크 문제 나왔네 이거 네네 네 그러면 체크 문제 보면 이제 처음에는 다음 코드에 세븐음을 넣고 코드 이름을 적어보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뭐 무조건 3도씩 한 번 더 쌓으면 되니까 왜냐면 조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시고 저희가 파 라 플랫 도인데 그 위에 이제 미 플랫 그냥 미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 조표 때문에 미 플랫이 되고요 이거는 파와 그러니까 F 파 라 도는 F마이너 F마이너고요 네 그리고 파와 지금 붙은 세븐음이 온음 떨어져있기 때문에 미 플랫이죠 저건 이제 미가 아니죠 그쵸 앞에 조표가 있으니까 네 조표 때문에 그래서 온음 떨어져있기 때문에 세븐음이 만나서 F마이너 세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도 그냥 3도씩 쌓아주시면 그게 조표 때문에 파샵이 되고요 네 그러면 소울실에는 G메이저 거기에 파샵은 솔과 반음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메이저 세븐 그렇죠 그래서 G메이저 세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를 한번 다 해보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저희가 1권에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 순서대로 가보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E플랫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세븐스를 알려면 처음에는 조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럼 E플랫은 E플랫은 으뜸음이 E플랫이니까 그렇죠 플랫은 C미라 라까지 그렇죠 C미라를 먼저 붙여주시면 우선 조표는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는부터 그래서 미플랫부터 2도씩 쌓아서 네 일곱 7음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적을 때는 미파솔라 C도래지만 그 앞에 이제 조표가 적용이 돼서 예 다른 음들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도씩 3번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플랫 위에 3도씩 3번 쌓고 F위에 3도씩 3번 쌓고 G위에 A플랫 위에 B플랫 위에 C위에 저희 선생님이 지금 음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총차분들 저희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면서 설명하십니다 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1도는 미플랫 솔 시플랫 내니까 미플랫 미플랫 이거는 음 메이저 세븐이요 네 그렇죠 미플랫 음과 레 칠음이 반음 차이니까요 네 그 다음 2도는 F마이너 세븐이네요 그러니까 파 라플랫도는 F마이너 미플랫은 근음과 온음 차이가 나니까 예 세븐 그 다음 3도는 예 솔 시플랫에는 G마이너 솔과 그 다음 칠음인 파는 예 세븐음이니까 G마이너 세븐이고요 4도 라플랫도 미플랫은 A플랫 솔은 라플랫과 반음 차이니까 메이저 세븐 그래서 A플랫 메이저 세븐이고요 5도는 C플랫 레파 그래서 이건 B플랫 메이저고 예 라플랫은 C플랫과 온음 떨어져 있으니까 세븐이네요 그래서 B플랫 세븐 그 다음 6도는 C마이너 예 도음 B플랫 솔 C마이너고요 그 다음 C플랫은 또 온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C마이너 세븐 그 다음 마지막 7도는 레파 라플랫은 D디니시드고요 그 다음 레파라 도 레파 라플랫 도는 레와 도는 세븐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디미시드 코드와 세븐이 만났으니까 D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E플랫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세븐스는 E플랫 메이저 세븐, F-7, G-7, A플랫 메이저 세븐, B플랫 세븐, C-7, D-7, 플랫 파이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일일이 다 코드를 한번 연습하면서 분석하고 코드 이름을 구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다이아토닉을 배웠을 때 도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수를 외웠었죠 그거를 저희 한번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드디어 이제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의 도수가 나옵니다 좀 편하게 구할 수 있게 68페이지 유닛 61번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의 도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권에서 살펴봤던 다이아토닉 사마음도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저희가 또 방금 살펴봤던 세븐스도 일정한 순서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도수로 저희가 외워서 어떤 특정한 도수로 외워서 계산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의 도수 법칙이라고 된 그 악보와 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트라이더드는 외웠었죠 1도는 메이저이고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드 그러면 7음을 어떻게 외우시냐면 1도와 4도만 메이저 세븐이고 나머지는 다 세븐이다 저는 이거 할 때 좀 헷갈렸던 게 사마음의 5도는 메이저 여기서도 저는 이제 메이저 세븐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건 세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라고 해서 메이저 세븐이 붙고 뭐 다른 거라고 해서 세븐이 붙는 건 아니고요 그냥 1도, 4도가 네 메이저 세븐이고 나머지는 다 세븐이다 네 그래서 이게 합쳐지니까 세븐스 코드는 1도와 4도는 메이저 세븐 2도, 3도, 6도는 마이너, 세븐 5도는 세븐 7도는 마이너, 세븐 플랫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를 통째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각기 트라이어드 7음을 외우셔서 그걸 계산하셔도 되고요 어떤 키가 딱 나왔을 때 이 키의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를 네 도수법칙을 알고 있으면 쫙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체크 문제에 나온 거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복습 이 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E, F, G, A, B, C, D 한다고 하고서는 이 도수를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한번 틀렸었어요 네네네 이거 내가 그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때 조표를 생각 안 하고 어 그래 E, F, G, A, B, C, D 써놓고 메이저 세븐 마이너스 막 썼는데 답이랑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를 의심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 복습 칸에 보시면 아무튼 처음에 할 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적는 건 맞고요 뭐 그 다음 이제 꼭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조표를 꼭 적어주시는 거 그 다음 이제 도수별 코드 성질을 적어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은 1권의 유닛 28에 있어요 28권에 다이아토닉 도수법칙을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지 연습하는 게 있으니까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1권 유닛 28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우선 E 메이저 키를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보니까 E, F, G, A, B, C, D고요 그 다음 조표 E 메이저 키는 끝샵이 반음 아래인 레샵까지 붙는 거니까 파, 도, 솔레 그렇죠 그래서 F, C, G, D까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도수법칙을 해야죠 그래서 1도는 메이저 7 2도는 마이너 7, 마이너 7, 메이저 7, 세븐 7, 마이너 7, 마이너 7, 플랫 5 이거를 외워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E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7, 세븐 7, 코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메이저를 봤으니까 네 네 마이너도 있잖아요 마이너도 다이아토닉 7, 세븐 7, 코드가 있겠네요 네 네 네 그게 69페이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마이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지 그래서 뭐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 뭐 이게 있었지 생각하실, 나실 거고요 그러면 이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에 따라서 네 마이너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는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도 달랐기 때문에 세븐스도 마찬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악보로 우선 다 설명해놨고 이거를 뭐 하나하나 저희가 보면서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가락 단음계는 원래 상행과 하행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상행은 뭐 자연이나 화성과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하행은 자연 단음계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가락 단음계의 상행만 이렇게 세븐스 코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1도를 한번 살펴보면 자연 단음계는 A-7이지만 화성과 가락은 A-7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뭐 5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단음계는 마이너 7이지만 화성과 가락은 또 그냥 7 메이저 코드와 7이 붙는 도미넌트 7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책 밑에 69페이지 밑에 단음계 구하기가 잠깐 나와있는데 네 네 네 또 많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 단음계를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 복습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1권의 26에 유닛 26에 있는 내용이고요 단조의 으뜸음은 먼저 구할 때 장조에서 단삼도 내려서 구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단음계에 으뜸음이 나오고 네 그 으뜸음에서 이제 2도씩 쭉 스케일을 그리고 네 네 어 근데 단음계는 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쭉 그린 게 자연 단음계 네 네 그 다음에 화성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에서 7번째 음을 반음 올려주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가락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에서 6,7음을 반음 올려주고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3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단음계는 뭔가 화성적으로 자연 단음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고 가락 단음계는 뭐 가락 이제 멜로디잖아요 그런 멜로디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음계입니다 그래서 음을 이렇게 7음 6,7음을 올렸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는 거구나 네 음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70페이지 네 마이너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도 도스법 측이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선 내추럴 마이너 다이아토닉부터 한번 보면 트라이어드는 저희가 이제 외웠듯이 마이너, 디미니시드,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메이저, 메이저였는데 7음이 7,7, 메이저, 7,7, 메이저, 7, 이렇게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도와 6도만 메이저, 7이 붙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해지니까 1도는 마이너, 7이 되고요 2도 마이너, 7, 플랫, 5, 3도는 메이저, 7, 4도 마이너, 7, 5도 마이너, 7, 6도 메이저, 7, 7도는 그냥 7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와 7이 만나게 되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게 하모닉, 마이너, 다이아토닉, 7스 코드인데요 하모닉, 마이너는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어드는 마이너, 디미니시드, 어그, 마이너, 메이저, 메이저, 디미니시드 순서대로 도수가 적혀졌고요 그 다음 7음은 메이저, 7, 메이저, 7, 메이저, 7, 7, 메이저, 7, 마지막에는 디미니시드, 7,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진 7스 코드는 1도 마이너,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플랫, 5, 3도 어그, 메이저, 7, 4도 마이너, 7, 5도, 7, 6도 메이저, 7, 7, 디미니시드, 7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멜로딩, 마이너, 다이아토닉 코드고 이건 특별히 상행만 상행만 살펴본다고 했죠 예, 트라이어드는 1도는 마이너, 2도 마이너, 3도 어그,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7도 디미니시드였는데 7음이 메이저, 7, 메이저, 7, 그 다음 모두 다 7이 붙어서 이제 7스 화음은 1도 마이너,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어그, 메이저, 7, 4도, 7, 5도, 7, 6도, 마이너, 7, 플랫, 5, 7도도, 마이너, 7, 플랫, 5가 됩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 다이아토닉, 7스 코드에서 어떤 치름이 붙는지 도수부에 따라서 어떤 치름이 붙는지 알아본 건데 이걸 다 외우시면 제일 좋고 이게 좀 외우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저, 다이아토닉, 7스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시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그때그때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71페이지 체크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는 마이너, 다이아토닉, 7스 코드 한번 그려보고 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체크 문제에서는 2번 2번 예, F샵, 하모닉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표를 이용하니까 처음 이제 F샵, 마이너의 조표를 구하려면 우선 나란한 조인, 단삼도를 올려서 메이저 키를 찾아야 되는데요 F샵은 A메이저와 나란한 조고요 그러면 조표는 A메이저 키에 붙는 파, 도, 솔, 샵이 3개 붙게 되죠 그 다음 스케일은 F샵부터 2도씩 7음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F샵, 솔샵, 라, 시, 도샵, 레, 미까지 되고요 그 다음 다이아토닉, 7스니까 3도씩 3번 쌓아서 총 음이 4개가 되게 쌓아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하나씩 더 쌓느라고 네,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 이거를 이제 분석해보면 1도는 파샵, 라, 도샵이 F샵, 마이너 그 다음 미는 파샵과 온음 차이가 나니까 7이네요 그래서 F샵, 마이너, 7 2도는 솔샵, 시, 레는 G샵, 디미니시드가 됐고요 선생님, 선생님 하나 지금 빼먹으신 거 있어요 저희 F샵 하모닉 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하모닉은 아, 그러네요 그쵸? 하모닉은 7음을 반음 올리는 거였어요 아, 졸고 계시지 않으셨네요 저는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샵이 있었어요 네, 미샵을 우선 다 붙여야 되네요 잘 찾았어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되는 걸 보니까 1도가 그렇고 3도도 미에 샵을 붙이고요 5도도 샵을 붙이고 7도까지 네, 그래서 1, 3, 5, 7도에 미를 샵을 다 적어주시고 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모닉을 네, 하모닉이니까 네, 그래서 삼하음 F샵, 마이너는 변하지 않고요 7음이 미가 아니고 미샵이니까 F샵과 반음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예, 메이저 7이 붙어서 F샵, 마이너, 메이저 7, 1도는 그 다음 2도는 예, 똑같죠 G샵, 디미니시드와 예, 솔샵과 파샵 7이 만나서 예, 디미니시드 코드와 7이니까 마이너 7, 플랫 5 G샵, 마이너 7, 플랫 5 네, 그 다음 3도는 라, 도샵, 미샵이니까 이거 A 어그잖아요 예, 어그가 되고요 그 다음 솔샵과 라는 반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이저 7 메이저 7 그래서 A, 어그, 메이저 7이 3도가 되고요 4도는 C, 렙, 파샵이니까 B마이너 그 다음 C, 렙, 파샵 라까지 붙으니까 네, 온음 떨어져 있으니까 세븐 그래서 B마이너 세븐이 되고요 4도는 5도는 도샵, 미샵, 솔샵이니까 C샵, 메이저고요 그 다음 7음은 C니까 도샵과 C는 온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븐 그래서 C샵, 세븐 5도가 되고요 6도는 레, 파샵, 라니까 D메이저 레, 파샵, 라 도샵이 붙었으니까 레와 도샵은 반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이저 7 그래서 6도는 D메이저 7이 되고요 마지막 7도는 미에 샵이 붙었으니까 미샵, 솔샵, C가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근음에 임시표가 붙은 거는 전체의 플랫을 붙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미샵, E샵이라는 거는 오고 전체의 반대 임시표를 붙여서 해보면 미솔, C플랫 이거 이제 디미니시드 코드가 되는 거죠 3도, 5도가 플랫이면 디미니시드잖아요 이게 내추럴인지 네 하모닉인지 멜로딕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그럼 좀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도스 법칙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알파벳 그 다음 조표 그 다음 화성과 가락이라면 임시표까지 붙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도수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3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F 멜로딕의 상행인데요 처음 해야 될 거는 알파벳으로 F, G, A, B, C, D, E까지 적으시고 그 다음 조표 F의 조표는 A플랫의 조표와 같기 때문에 C, 미, 라, 레에 다 플랫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이제 상행 아, 멜로디이기 때문에 6, 7음의 반음을 높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6, 7음에 플랫이 붙어있네요 이거는 그냥 플랫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수를 대입해 보면 되는데요 멜로딕 마이너의 상행은 1도는 마이너 메이저 7 2도는 마이너 7 3도는 어그메이저 7 4도는 7 5도 7 6도 마이너 7 플랫 5 7도도 마이너 7 플랫 5여서 보니까 1도는 F 마이너 메이저 7 G 2도는 G 마이너 7 3도는 A플랫 어그 메이저 7 4도는 B플랫 7 5도는 C7 6도는 D 마이너 7 플랫 5 7도는 E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마이너 7 계속 읽으시고 계산하시냐면 헷갈리네요 입 아프셨겠어요 여하튼 지금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 메이저 마이너 다 도스까지 알아봤는데 이게 1호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배웠던 다이아토닉 삼하음 위에다가 7음 쌓고 그게 어떤 건지 확인했으면 되는 거고 특히 메이저 7 다이아토닉 코드는 1,4도가 메이저 7이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7음이 붙는다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한 페이지 넘기셔서 연습문제 11-1번 72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도 다는 안 풀 거고요 저희가 앞에서 안 풀었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1번 F키의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가 아닌 것은 그러려면 우선 F키의 다이아토닉 세븐스를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F의 다이아토닉 코드 구하는 거는 저희가 뭐 굳이 악보로 악보에 그리지 않는 거니까 도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 G, A, B, C, D, E를 적으시고 F키는 이거 외웠잖아요 조표가 C 네, C의 플랫 그래서 B에만 플랫 붙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도수를 외운 거 적으시면 되겠죠 1도는 메이저 7 2도 마이너스 7 3도 마이너스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스 7 7도 마이너스 7 플랫 5 그래서 F, 다이아토닉 세븐스가 나왔으면 이제 아닌 거를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도 G마이너스 7은 2도고 2번 B플랫 7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B플랫 메이저 7 그렇죠 메이저 7이 돼야 되죠 4도니까 메이저 7이 돼야 돼서 네, 코드가 아닌 거는 2번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내추럴 마이너의 3도의 세븐스 코드 우선은 거의 뭐 이 3도의 세븐스 코드만으로도 뭐 푸실, 뭐 눈치 채신 분들 계신데 우선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G 내추럴 마이너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구하려면 처음에는 알파벳 G, A, B, C, D, E, F까지 적으시고 G는 B플랫과 나란한 조니까 C, M, E에 플랫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도수 외운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1도는 마이너스 7 2도는 마이너스 7 플랫 5 3도는 메이저 7 4도 마이너스 7 5도 마이너스 7 6도 메이저 7 7도 7 네, 그러니까 G 내추럴 마이너의 3도의 세븐스는 B플랫 메이저 7 코드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뭐 3도이기 때문에 우선 G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뭐 해당조차 되지 않는 거였죠 네, 그래서 2번, 4번 중이었는데 예 3도의 세븐스는 메이저 7이 붙기 때문에 B플랫 메이저 7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넘어가서 6번 이제 조표를 이용해서 D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를 그리고 이름을 적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예, 조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D의 조표 파샵, 도샵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D의 조표 하면 선생님 파샵, 도샵 딱 하는데 저는 물론 알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잠깐 생각해서 D니까 파, 도 그렇지, 도샵 그렇죠, 끝샵이 도샵이니까요 파도 두 개 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 부터 레 부터 쫙 그려주세요 예, 2도씩 7음까지 예, 쌓아 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3도씨 각 음마다 3번씩 쌓아서 총 이제 4개의 음이 모여있는 7음을 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악보 되게 잘 그리시는데요 동그라미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1도는 1도는 레파샵, 라와 도샵이 만났으니까 아, 이거는 계산을 하면 되긴 되는데 네 이미 저희 도스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막 말하고 싶어 아, 네 1도는 D 메이저 7 그렇죠 2도는 E 마이너스 7 그렇죠 3도는 F샵, 마이너스 7 4도는 G 마이너스 7 G, 메이저 7 아, 메이저 7 네, 메이저 7 네, 메이저 7 5도는 A7 A7 6도는 B 마이너스 7 네, B 마이너스 7 7도는 C샵, 마이너스 7 플랫 5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도수로 하는 것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7번 해주세요 네, 7번 하겠습니다 B 플랫 내추럴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인데요 우선 B 플랫 B부터 적어야죠 B 그러니까 B, C, D, E, F, G, A 적으시고요 B 플랫은 조표가 D 플랫 조표 그렇죠 그럼 D 플랫은 조표가 D 플랫 플랫 조니까 C, B, L, L, S, 5개 붙다 네, 그렇죠 그래서 C, M, L, L, S, R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내추럴 다이아토닉 코드의 도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플랫 5, 메이저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메이저 7, 세븐 이렇게 해서 B 플랫 마이너스 7, C 마이너스 7 플랫 5, D 플랫 메이저 7, E 플랫 마이너스 7, F 마이너스 7, G 플랫 메이저 7, A 플랫 플랫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저희 제가 이거 2권을 풀면서 자꾸 느끼는 건데 네 1권을 좀 아 잊었다 싶으신 분들은 네 천천히 한번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단삼도를 올려서 나란한조를 구해서 뭐 으뜸음이나 조표를 구하는거나 그 다음에 세븐이랑 메이저 세븐을 붙여서 코드를 이렇게 읽어보는거나 네 이거 다 읽어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청취자 분들도 꼭 저랑 좀 비슷한 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분들 다시 한번 1권 꼭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도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73페이지에는 꼭꼭꼭 기억합시다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온음기 위에 3독씩 3번 쌓아서 만든 7화음을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라고 부르죠 음 네 저희가 이번에서는 트라이어드를 배웠는데 이번에서는 세븐스 코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토닉 세븐스도 코드별로 도수법칙이 있는데 네 1도랑 4도가 메이저 세븐이고 나머지는 다 세븐이다 세븐음이 붙는다 세븐음이 붙는다 네네 그 다음에 내추럴 하모닉 멜로디근 이거 책을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읽다 보면 네 그렇죠 방송 들으시면서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네네 여기서도 몇음이 세븐음이 붙고 메이저 세븐이 붙고 또 하모닉에서는 또 7도가 디미니시드 세븐이라는 거 네네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빨리 또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가 뭐였고 네네 거기에 또 어떤 치름들이 도수마다 붙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은 선생님 왜 이렇게 한숨처럼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요 홀가분하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은 제가 당부도 또 드리는 건데 네 읽어내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 또 복습이 좀 몇 개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복습하는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또 더 어려운 이론 또 더 심화 이론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강의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도 좋은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오빠 양세진 윤영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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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